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된 강원도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몸길이 2미터가 넘는 상어가 또 발견됐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청상아리같이 성질이 난폭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동해안의 대형 상어류가 자주 출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상어 출몰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없을까요? 올 봄 포항 호미곶 앞바다. 삼치잡이 낚싯배에서 상어를 잡았습니다. 몸길이 3미터에 무게 200킬로그램이 넘는 청상아리 상어인데요. 너무 공격성이 많아가지고 죽은 척하다가 다시 물려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8월 강릉항 인근에도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동해안에서 상어를 봤다며 해양경찰로 접수된 신고만 30건. 이렇듯 최근 동해안에서 상어가 자주 나타나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어가 잡히기 직전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직접 확인해볼 참인데요. 상어가 무엇을 먹었는지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떤 상어들이 출현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0cm 길이의 청어 한 마리를 물고 있는 몸길이 2미터의 악상어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 무게. 상어의 소화기관에서 꺼낸 내용물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어류인지 추가로 조사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상어가 악상어로서 생수를 보니까 이 악상어가 3미터까지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수를 보니까 좀 미숙입니다. 그래서 이 개체가 좀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보면은 이제 오늘 상어를 해보았는데 입 안에 이제 청아라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악상어가 청원을 먹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제 정체망에 잡힌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 동해안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어획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참다랑어를 노린 상어의 출몰도 늘어나 지난해는 14건, 올해도 벌써 13건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냉수대가 동해안에 들어오면서 아열대성 어종과 냉수성 어종이 같이 잡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다랑어를 잡아먹으러 상어도 따라 올라와 동해안에서만 지난해는 14건 확인됐고 올해도 벌써 13건이나 목격됐습니다. 또 동해안에 수온이 꾸준히 오르면서 남태평양 같은 따뜻한 물에서 나는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어획량이 부쩍 늘었는데요. 요즘 동해안 바다 수온은 청어가 많이 잡히는 13, 14도에서 참다랑어가 많이 나는 20도 이상까지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청어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지난 6월 12일 날 냉수대가 발생했는데 이 냉수대가 한 일주일에서 2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청어가 지금 동해안 정치망 쪽이나 동해안에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동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동해안은 계속해서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해서 참다랑어뿐만 아니라 대형 부어륜의 방어나 100kg 이상이 되는 참다랑어가 동해 안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의 평균 수온은 15.8도로 지난 20년 평균보다 1.3도 상승했고 같은 기간 0.7도가 증가한 서해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상어가 8마리 잡혔는데 7, 8월에 8마리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 바다와 환경이 비슷하다면 올해 7, 8월에도 상어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상어는 온대지역에도 살지만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바다에 많이 살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기존에는 한 2m 전후의 것들이 많이 출현했는데 작년, 재작년, 2, 3년 정도에는 한 3m 이상짜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잡혀서 그러니까 대형 개체들이 이렇게 출현했다는 점이고요.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생물들의 어떤 분포가 변하기 때문에 백상아리나 형상아리, 악상어 이런 것들이 먹이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어의 출현장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올 3월, 강릉시 주문진 안에도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발견되고 있는 상어. 폐부용 장갑을 낀 남성이 몸길이 3m의 상어배를 가릅니다. 사람도 공격할 정도로 성질이 포악한 청세리 상어입니다.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서 잡혔는데 소화기관에서 물고기 3마리가 발견됩니다. 동해안에 난류성 어종이 늘면서 이 먹이를 쫓는 상어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피서철을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엔 상어방지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59년 이후 상어의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모두 충남과 전북 등 서해에서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상어라든지 해파리 등 유해 생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내 8개소에 상어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밖의 해수욕장은 상어 퇴치기 등을 동원해서 안심하고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상어를 만났을 때에는 바위나 바닥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말고 소리를 지르거나 첨벙거리는 등 상어를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려움감은 있었었는데 그래서 깊은 데로 전혀 가지는 않고 얕은 데로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바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내 경고 안내 방식 및 물놀이객 대피 방법 등 지속적으로 안전조치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동해바다에도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상어 출몰에 대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안전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전쟁 우리 초등학교 집상의 동기들하고 부모지간이 예행 겸 또 우리 역사의 발사체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려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또 꾼하게 손 씁니다. 수 마셨어요. 섬이 멀리서 보면 사카성같이 보이고 노도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는 여기 삼나무가 참 많았답니다.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저 여수에 가서 노젓는 노를 생산을 해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노도라고 바뀌었고 관광객분들께서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다 합니다. 스포 김만중 수생의 유비로 알려져 있는 노도는 현재 가구수는 14가구 인구는 약 2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도선이 하루 6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수시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시남전기 구멍으로 유명하신 서포 김만중 선생님은 세 번을 유배 갔습니다. 강원도 금성에 한 번, 평안북도 선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마지막 유배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로 우창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 바다가 보였을 것 같아. 김만중 선생님 계셨던 곳에 의견이 조금 분분했습니다. 향토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이 이 자리다 하는 것을 보정했어, 이 자리에서. 진체봉이라는 선여가 역사책에 나오는 그 의문이에요. 진체봉은 양소희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제일 먼저 만나. 1번 여자. 이 세 번째 여자라고요? 가장 공을 들인 여자. 여기서부터는 소설에 나오는 사시남전기를 스토리 1부터 10위까지 산으로 올라가면서 쭉 그림으로 누구로 올라가는 동안에 만들어놨습니다. 다 읽으면서 올라가십니다. 다 읽으면서 올라가십니다. 손님들은 주중에는 별로 없고 아무래도 주말에는 조금 많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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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시가 죽였다고 모함을 해서 사시가 쫓겨나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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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섬이라서 식당이 없어요. 다 살쪄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자제부터 찍고 완전 집밥인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꽈리고추 볶은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단물이야? 완전 맛있어요. 전화가 와서 몇 그릇 좀 해 주이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해 주지. 바로 와서 밥 좀 해. 밥 좀 몇 그릇 주이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식당이 아닙니까. 반찬은 없어도 이래 또 몇 가지 해가 드리면 참 잘 먹었다 하고 맛있다 하고 그래 가시니까 좋아요. 너무 예쁘다. 여기서 보는 저 바다. 우린 너무 예쁘고 좋은데. 선생님은 저 파도 소리에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노도요. 너무 잘했어. 노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역사에 길이 나오신 분이다. 스포 김만중 선생의 문학, 역사 이런 게 많이 묻어나는 그런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 같고 다음에 오면 꼭 트레킹을 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친구들과 다시 한번 꼭 올 거예요. 다음 영상 Cornette을 하시고 흙과 물과 불로 빚어낸 아름다움 양구 백토를 이용해 만든 백잔네요 조금 더 특별한 건 전통 방식 그대로 장작 가마에서 구워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장작 가마는 실제로 불이 닿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변화가 크게 나와요 불맛이 난다고 장작 가마에서 나온 작품들은 이 전시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깊고 물 맑은 양구군 방산은 예로부터 백자의 고장인데요 양구 백자의 산실로 자리 잡은 백토마을 양구 백자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이어가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양구 백자를 좀 백토를 사용해서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연과 너무 딱 닿아 있다 보니까 제 작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이 양구 백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축조한 장작 가마에서 작품을 구워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마인데 명칭을 망생이 가마, 망댕이 가마라고도 부르는 그런 가마인데요 이렇게 한 30cm 정도의 원추형의 흙 덩이를 이렇게 쌓아서 만든 가마예요 그래서 가마 내부에서 천장을 올려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자기 명장은 물론 현대 도예 작가로 활동하는 30명의 작가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도자기를 빚고 함께 연구하며 장작 가마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쉽고 빠른 현대의 기술 대신 옛 선조들의 방식 그대로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자기들은 1차적으로 성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최대한 흙 속에 있는 성형된 흙 속에 있는 수분들을 다 증발시키는 건조 작업이 필요하고요 건조가 다 되면 초벌구이라고 해서 낮으면 한 800도 높으면 한 1000도 정도의 유약을 바르지 않고 초벌구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벌구이를 한 10시간 정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다 식혀서 그다음에 유약이라는 걸 발라요 보자기를 더욱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유약을 바른 다음 장작 가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봉우리로 연결된 장작 가마에는 30명의 작가들이 만든 작품으로 가득 채워지는데요 작품을 가마에 다 넣으면 나무를 넣을 좁은 구멍을 제외하고는 벽돌과 황토로 모든 공간을 막습니다 가마에 불이 지펴지고 오랜 시간 나무를 떼며 작품이 구워지길 기다리는데요 쉴 새 없이 장작을 넣어 가마의 온도를 무려 1300도로 올려줍니다 고되기는 해도 일렁이는 가마의 불길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시간 내가 1250도로 구워야지 1300도로 구워야지 이런 것보다는요 이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기물에 입혀진 유약이 녹고 안 녹고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유약이 녹기 시작하면 이렇게 세워놨던 유약들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녹게 되거든요 마무리를 시키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나무를 집어넣게 되고 또 녹기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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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식으로 장작 가마는 구워지게 됩니다 유약이 다 녹으면 가마가 식을 때까지 설렘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충분하게 식혀야 돼요 예를 들어 1250도까지 불을 뗐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 내일 이 시간에 가마를 만져도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이상을 충분하게 식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게 냉각 과정에서 빠르게 냉각이 되면 깨질 위험이 있어요 완성된 도자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뒤에는 흙을 빚고 도자기를 구우며 인내해 온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가마에서 뜨거운 불과 싸우며 멋진 모습으로 태어난 작품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양구 백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양구 백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장작 가마에서 구워낸 특징들을 살린 양구 백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양구 백자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불길이 지나간 흔적, 온도의 차이 등 가마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작가의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완성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장작 가마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멋이라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장작 가마는 전통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는 당연하고 또 한적한 시골에서 조차도 장작 가마를 번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장작 가마들을 번조하기 위한 공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백토마을에 적극적으로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의 장작 가마들을 유치를 해서 그 가마들을 번조하고 번조된 작품들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하면 다른 곳에서 가지지 못하는 좋은 강점이 되겠다 이 작품의 제목은 흔적인데요 저는 제 손이 지나간 흔적, 시간의 흔적,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간 흔적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아주 미묘하게 보여지는 색감의 차이 그 다음에 불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장작 가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느낌이니까요 자연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고 흙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다기보다 자연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을 하고 작가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흙이거든요 그래서 흙과 나와의 관계 또 어떻게 보면 흙이 타자가 되고 그 타자와 나와의 관계들을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유약을 사용해서 불길이 닿는 형상대로 그런 유약이 일정치 않게 전기 가마나 가스 가마는 어느 정도 딱 계획한 대로 디자인한 대로 나오는데 장작 가마는 그냥 그 불의 자연스러운 다임이나 아니면은 재 같은 게 날리면서 달라붙으면서 약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빛깔이 나오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전기랑 가스로 떼면 그때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깔끔함 보다는 조금 요변이라고 해서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느낌이 아닌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른 색깔이거나 불을 만난 흙은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옛 선조들의 지혜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험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전통 가마에서 구워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양구 백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번 주 제가 찾아간 길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간 길은 조천은 남조로 바로 교레리입니다 교레리하면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토종닭인데요 유명한 건 토종닭뿐만이 아닙니다 맑은 물에 고장이기도 한 이곳은 초록숲이 흙어져 사진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촬영당이라도 사진 찍는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더워 아, 더워 와, 날씨 미쳤네, 미쳤어 습하고, 덥고 아, 더워, 더워, 더워 정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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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요 우리 정선생님 죽으면 안 돼 죽은 사람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세게 때리면 아, 요즘 너무 허해진 것 같아 아, 오페도 쏙 들어가고 아, 이거 뭔가 좀 보충할 만한 또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지 요 날이지 닭 먹고 고신해야 되는 날 갑시다, 혜드님 이번 주 왜 교레리를 찾아갔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조천은 교레리를 하면 토종! 닭이죠? 뚜둥! 닭! 토종닭 닭 보양식하면 백숙만 생각했다고요? 아니죠 교레리에서 토종닭 보양식은 샤부샤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샤부샤부 여름엔 이렇게 팍팍 끓는 이런 국물을 먹어줘야 힘이 또 불끝나는 거죠 helping 갈색 그래도 좋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먹을숨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께 대표님께 먹는 방법도 좀 이렇게 또 배워보기도 하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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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렬의 빨간색. 불타오르네. 사장님, 어디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습은 그냥 해병대인데.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닭놀이를 먹으러 왔는데 지금 앞에는 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이 아주 그 마늘도 굉장히 잘게 이렇게 갈아서 넣은 것도 아니고 조직감이 있게 마늘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마늘 향이 엄청납니다. 마늘을 많이 넣어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순수하게 닭발로만 뺀 육수입니다. 아, 닭발? 닭발 육수. 이게 닭발 육수가 조금 식으면 비린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마늘을 좀 많이 넣어요. 아, 마늘을 많이 넣는다. 끓으면 숙주나물. 그렇지, 이런 맛이지, 이런 맛. 미나리. 노멀 들어가고. 닭발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어 채소맛을 더해주면 육수 완성입니다. 간. 간이 껍질이에요. 이거는 껍질. 이거는 간. 하긴 이게 간이 나오는 게 좀 신기하네. 직접 잡기 때문에. 직접 잡기 때문에 신선해서. 이거는 근위. 이거는 근위. 모래집. 모래집. 두꺼운 닭 모래집은 푹 익을 수 있도록 미리 담가두니까 좋더라고요. 이거는. 가슴살을. 대놓고. 가슴살을 넣고 두세 번만 휘휘 젖으세요. 아, 두세 번만. 한 번. 두 번. 여기 소스. 간장 소스. 드셔보십시오. 부드러워. 너무 퍽퍽해요, 가슴살다가. 음, 가슴살 아니네요. 음? 이번에는 또 제 방식대로 먹어보았는데요.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지.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 어때요? 맛있어도 돼요? 맛있죠? 부드럽고. 샤브샤브로의 입맛을 돋았다면. 다음 코스로는 토종닭백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소금. 살짝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뜯어야지. 에휴. 음. 음? 자, 우리 여러분. 아, 딱 나. 딱. 보통은 토종닭하면 굉장히 질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음. 녹두죽. 아, 이 녹두 너무 맛있어. 보통 백숙에서는 찹쌀을 넣어 죽을 써서 주잖아요. 여기에서는 녹두죽을 주더라고요. 녹두는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엄청 맛있vable. 강두가 고소하지 않았던 eighteen так Finn. 안 왔어요. Tet infest 탕ンムuen Home. 잘 먹어야지. 아, 고소해! 다 busca의 고소해. 여러분, 닭 먹고 힘내세요. 아유, 오늘도 기미가 는다, 늘어. 어우, 뜨거워. 피드미. 편의점 가서 물이라도 한 시원하게 마시고 갑시다. 이온음료라도 좀 사줘, 좀. 아유, 더워.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우와, 눈렀어. 그런데 이게 마트에서 왜 이렇게 짜장면 냄새가 나지? 구수한 튀김 냄새가 나나? 달달한데? 일단 좀 앉아서, 이거 중국집인가 봐. 앉아서 메뉴판 좀 봐야겠어요. 자, 군만두. 옛날 짜장. 탕수. 아유, 목마른 게 다 없어졌네. 시원한 냉우동 한 그릇 주세요. 교레리에 토종딱친만 있다는 생각은 그만. 지친 여행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냉우동과 중국집. 영화 요리들입니다. 시켰어요. 갈증은 냉우동으로 풀기. 뜨끈한 토종딱으로 몸보신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원한 냉우동으로 무더위를 떨쳐내볼까요? 산월은 돈돈 때운 풍미 깊은 육수 또는 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면발. 이곳만의 반죽 비율로 뽑은 탱글탱글한 생면이 식감의 맛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우, 꼬기만 해도 쫄깃쫄깃해 보이죠? 이게 생면이거든요. 고기 기름을 줘야 하고. 드시기 전에 사장님 부르고 쏠겠죠? 네, 먹으면서 바로 그럴게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 여기 이런 맛집이 또 숨어져 있었네. 아유, 자. 일단 사장님에게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여쭤볼까요? 물도 유명하고 닭도 유명하고. 그렇지. 특과거리야. 토종딱 특과거리. 그럼 토종딱을 해야지 왜 이걸 해보죠? 난 토종딱도 해보고 일반 음식도 해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생각한 게 중국집. 아, 중국집 하면 괜찮겠다 해서 하게 됐어. 맞네. 이렇게 코스요리로 닭 이걸 쫙 푸짐하게 먹은 것도 좋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름도 한번 갔다가 휴양름도 갔다가 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먹은가. 우리 집에 왔당 짜장면 토종딱도 먹고 토종딱 먹으러 왔당 우리 집도 먹고 굴게 해야지. 아, 이 집은 무조건 들려야 돼? 다 골고루 그러니까 서로 상생화멍 사라.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 집만 잘 때도 안 돼지. 맞아게. 토종딱도 잘 되고 중국집도 잘 돼. 맞아, 그게. 짜장면집에 빠질 수 없는 탕수육인데요. 이게 바로 제주 흑돼지 등심으로 만든 탕수육입니다. 아니, 고기. 와, 고기 너무 좋다. 음,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수고해. 지금 꽈바루처럼 이렇게 쫄깃쫄깃한 찹쌀 반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쫄깃. 쫄깃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술까지 시원하게 줄 내 눈까지. 하고 막 싸운다, 싸워. 아유, 야. 왜 썼습니까? 아, 잠깐만 이거. 이건 진짜 여름이지. 난 니가 좋아. 넌 내가 좋니? 깨물어지고 싶어. 깨물어지고 싶어. 네, 여러분. 여기 조천읍 교레리. 남조로에는 굉장히 걷기 좋은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한 40분 정도의 버스로 제주의 숲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짧고 간단히 제주의 숲을 즐긴다. 여기만 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한여름 무더위도 물리치는 보양식과 시원한 음식. 그리고 휴양림에서 즐기는 숲속 산책까지. 교레리에 조천은 남조로를 찾아. 여러분도 이 여름 즐겨보세요.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고장. 달구벌 대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데요. 특히 한일 독립운동의 성지로 알려져 있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청년과 학생들의 발자취. 시대에 자왕하고 시대를 위로했던 시와 노릇. 목숨을 내놓더라도 얻고자 했던 광복의 열망까지. 대구 독립운동 유적을 통해 질국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대란동기 만세. 대란동기 만세.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일주일 뒤인 3월 8일 대구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고풍스러운 이 건물은 교남 YMCA 회관입니다. 3.1운동의 정보를 대구 곳곳에 전파한 거점 역할을 한 곳이죠. 서울의 3.1독립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까지 이렇게 연합으로 했지만 대구에는 그 전날 천도교 교구장이 예비검속에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YMCA가 단독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를 한 거죠. 여기가 바로 항일운동, 그러니까 기미독립운동의 센탄으로서 했죠.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토론하고 또 연설도 하고 또 외국어 교육도 하고 그런 사회교육기관으로 활동을 했죠. 당시 독립운동 현장에서 사용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까지. 치열했던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교남 YMCA 회관.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철거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민관이 함께 나서 지켜냈습니다. 이 그물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역사적으로 봐서 대구의 근대화의 제일 첫 번째 건물이고 역사를 잊은 백성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와서 옥골을 치러신 17분의 우리 선배와 연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활동상을 보면서 애국심을 다시 타지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 3.1운동은 특히 학생들이 추측이 됐는데 거룩한 빛을 비추라 하는 염원을 담은 이름. 당시 개성학교는 대구 3.1운동의 진원지이자 도화선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구 개성중학교 아담스관.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대구 3.1운동의 그날이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가사가 있기 하루 전 교사와 학생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찍어냈는데요. 수세월이 지난 지금도 독립의 열망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학생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가슴에 품고 청라 언덕에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대구는 광복의 그날까지 청년민중학생의 저항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학생들은 비밀통로였던 이곳 3.1 만세운동길을 지나서 당시 큰장애라고 불렸던 서문시장에 모였는데요. 대구 3.1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구 중구는 골목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핏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근대골목을 따라 켜껴이 쌓여온 역사의 흔적들이 오늘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죠. 푸른 담쟁이 동풀이 많아서 청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언덕에 시대를 위로했던 노래 박태준 선생의 동무 생각이 바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짖고 세월이 어루만진 이곳. 우리나라 대표 민족저항시인 이상화 고택입니다. 1939년부터 작고한 1943년까지 말년을 보낸 곳이죠. 그가 울적할 때마다 마음을 달랬던 감나무 마당과 사랑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상화 시인의 대표 시에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는 당시에 비통하고 한 맺힌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국의 봄을 간절히 염원하며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시인이 또 있습니다. 40년 생애 17번의 수감. 수인번호 264. 수인번호가 필명이 된 이육사 시인입니다. 교회 복도엔 시인이자 투사였던 이육사의 시와 얼굴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수탄 독립운동가들이 순국했던 아픈 역사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는 1910년부터 1971년까지 61년간 대우형무소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회가 들었었고 저희 교회가 다시 재건축하면서 지하에 있던 그 당시 형무소 적벽돌을 발굴이 돼서 그거를 사서 기념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도 원래 본명은 원자, 록자인데 이곳에 소감에 계실 적에 수인번호가 264번이어서 그래서 이육사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형무소는 한강이남에서 제일 큰 감옥이었는데요. 이육사 시인은 이곳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오래도록 새겨야 할 이름들입니다. 대구 동부에 자리한 멋스러운 서양식 건물 아침해가 비추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조양회관입니다. 도산 안창호의 정직, 백범 김구의 정의, 매헌 윤봉길의 용기라는 가슴벅찬 글귀가 눈에 띕니다. 조양회관은 1922년도 4월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그해 10월달에 중공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서상일 선생께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계몽운동과 청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구 구락부를 결성을 했습니다. 서상일 외국지사께서 부지 500평을 제공을 하고 대구 구락부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건대 건물의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고 또한 독립운동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엔 대구 경북항일운동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볼 수 있는데요. 대구가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리는 이유 광복회가 설립됐기 때문이죠. 조양회관 옆에는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이 우뚝 서 있는데요. 1945년 광복을 기념하여 45미터입니다.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국내 최대 독립운동 유공자 집단무역인 국립시남선열공원입니다. 우리 공원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48분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일자로 국립묘지로 성격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신함선열공원이었으나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시남선열공원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묘지에 안장된 독립운동 유공자들은 광복근 활동, 임시정보 활동, 의병 활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구 3.1운동의 첫 희생자, 당시 개성학교 학생이었던 김용혜 지사의 묘소도 있습니다. 국립시남선열공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학생들 누구라도 편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단충사를 방문하여 참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은 지금도 뜨겁게 숨쉬고 있습니다. 광복에는 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